김포 대명항 어디 갑니까? 김포 대명항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까? 그렇구나. 김포 대명항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2시 46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29일 1일 김포 대명항에 오늘의 수산물 시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꽃게하고 뭐죠? 꽃게, 과제, 색감 그렇게 올릴 겁니다. 그렇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설을 알아보려고 가기 전에 뭐죠? 빨간 구독의 글자를 꼭 눌러주시고 정확히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불끈불끈 생깁니다. 그럼 함께 오늘의 김포 대명항의 수산물 시설을 알아보러 가시지요. 가시지요. 개가 뚫려 엄마 개가. 집에 내가 사막. 오늘 꽃게 너무 좋아요. 엄마. 자막을 이렇게 둔울한 거. 얘 자꾸 안 놔두네. 정말 좋아요. 어차피 한 사람 이런 거 아시죠? 엄마. 지금처럼. 다리 쓰러 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파네요. 이건 얼마예요? 근데 그거는 달하고도 싸게 드릴 거예요. 아, 이거는 키돈 얼마예요? 키돈 2만원에. 아, 달지 마세요. 키돈 2만원에 제가 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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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잘 먹어야지. 아, 아, 약 5만원에.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아, 약 5만원에. 야, 과제. 이걸로. 고기야. 이건 얼마예요? 4만원이죠? 5만원. 오오.. 오늘 다요는 4만원이네. 나보고가 오늘은 새꽃이 해가 청독에 2만 5천원. 우리가 이걸 따가지고 있는 거 다. 우와, 팔따팔따 찌는다, 개가. 개가 오늘 거기가 5만원, 4만원이네. 냉동식게는 키로에 1만원, 1만원 이게 죽은게 키로에 1만원 4단계는 키로에 2만원 1키로에 1만원 여기는 광어가 이뿌어어어 광어가 1키로에 1만원 2키로 3만원 여기는 왕께데도 2만5천원이네 이걸로 큰걸로 해야지 먹을게 한건 5만원, 작은건 3만5천원 여기에 해가 2마리에 2만원 1키로에 1만원 5만원 5만원 남자는 1키로에 2만원 2키로에 3만원 1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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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키로에 3만원 6키로에 3만원 누구 제거에 3만원 9만원 6키로에 3만원 9만원 누에 두 merc świ Gott 3,000원 요건 1,000원 15,000원 요건 1,000원 요건 1,000원 4,000원 4,000원 5,000원 5,000원 요건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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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대명항에 이 상황에 여기에서 영상을 찍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상추도 씻고 요거는 지금 여기 고추하고 마늘은 안 가져와서 여기서 사가지고 물 한 병 들고 오는데 여기에 대고 이제 씻겠습니다 김치도 가져오고 초장 여기서 사고 밥은 요렇게 콩밥 해가지고 안하고 해를 요렇게 25,000원 주고 떴더니 요렇게 이렇게 주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서 점심을 지금 먹습니다 먹고 이제 빨리 드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 야외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촬영을 하고 먹는 이 맛이 야 끝내주죠 우리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식당 안가고 여기서 이렇게 떠가지고 좋네요 이게 너무 안하고 이거 키로에 25,000원 주고 집에서 이거 장 먹던 거 가져와갖고 이렇게 소탈하게 우리 이렇게 해갖고 오늘 점심을 한 끼 데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또 여기 김포 대명항을 왔어 그래서 지금 꽃게 시세를 알아봤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꽃이래요 꽃게가 지금 한참 무거워가지고 알도 차고 살도 차고 엄청 좋다네요 그래서 지금 꽃게에 대한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횟감 횟감도 엄청 쌓여요 보니까 막 강호도 그냥 기도된 강호는 키로에 만원 아니면은 그냥 살은 강호를 2만원씩 횟감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찍어봤으니까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식인의 장수꾸비가 김포 대명항에서 꽃게랑 강호랑 횟감으로 한번 찍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